안녕하세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 안전교통국장 김영덕입니다 2월 19일 수원시 상황보고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원시에서 확진 환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13명, 서울 성동구에서 1명도 추가 확진 환자로 판명되어 국내 확진 환자 수는 총 46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수원시 확진 환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의 미성년자 확진자로 확인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더욱 큽니다 이번 확진 환자는 15번째 확진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2월 2일부터 자가격리 시작되었고 엄마인 20번째 확진 환자의 접촉자로 재분류되어 총 자가격리 기간이 늘어났던 상황입니다 2월 18일 어제 미열 증상이 있었고 검체검사 결과 양성 판정되어 코로나19 감염이 확진되었습니다 엄마인 20번째 환자는 국군수도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었으나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아이와 함께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격리 입원 중에 있습니다 입원 확진 환자는 계속 자가격리 중이었고 다니는 학교가 방학 중이었기 때문에 외부 이동 동선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들이 정확한 동선을 파악하는 대로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확진 환자는 감염병 관리체계 안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전국적으로 감염 경로를 특정할 수 없는 사례가 늘고 있어 질본에서는 18일 코로나19 감염증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원인 불명 폐렴에 대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진단검사를 확대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18일 장안구보건소에서 검체검사를 하기 위해 출동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레벨 D라고 불리는 방어봉을 입고 의료진과 보건소 전문인력이 함께 구급차를 타고 출동을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몸을 돌볼 수 없이 헌신해 주시는 의료진과 보건소 공직자들에게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수원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외심스러운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바로 병원으로 가지 마시고 반드시 1339나 보건소로 문의하시고 선별진료소로 먼저 방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기침 요절은 이제 나와 내 가족, 우리 지역 사이를 지키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